지금 4-인데 이게 4-5가 엔딩이라며 그쵸? 금방 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때 뭘로 했죠? 뭐가 제일 좋았지? 조합이? 하나가 어 이거 얘 빨라지는 거 하고 인어랑 그 다음에 두 개 조합 뭐였지? 오늘 재고 처리 특집이냐고? 빠르지만 여유롭겠니 투둑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맛좋은 오이님 레드네프님 깐다 꼰떼님 시즈미 심지문님 풍음모님 만두를 감장에 쿵님 야구 백맹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달팽이랑 거북이? 거북이가 뭐였지? 여행하는 똥갬은 이어서 안해주시나요 아 그거 연락이 안 돼 사회주의 국가 들어가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됩니다 가자 끝내자 이거 이렇게 먹을 걸 줘가지고 형형 DJ맥스는 환불했어? 키워서? 너무 매운가? DJ맥스 있어요 DLC도 회사에서 보내줬는데 한번 해야지 갑뉴얼 젠장 요새 뱀파탑 볶자 Cloud 젠장 의견 젠장 젠장 바다폭은 재고가 아니에요 그건 버렸어 맛보기지 오케이 자 얘가 그 애기 낳는거였는데 왜 안났냐? 좀 나와라 좀 아주 오리 자 나왔다 일단은 어 먹이부터 업그레이드 해야돼 먹어 좀 먹이 업그레이드 왜 안나오지 근데? 야 얘는 왜 안먹냐? 조그만은 애 오케이 돈좀 내나봐 그래서 돈을 안내나 이거 초반 스노우볼이 장난아닌데? 배불러서 그런가? 아 좀 기다려다 주자 오케이 커졌구요 돈좋아 뭐야 벌써 나와야 이리야? 어딨어요 이리야 어? 어? 아씨 고개하나 죽었어 어어어 어어어 이 놈이었나? 그 뭐야 애으련 나타나면 도망치게 해주는 놈 고놈으로 가야겠거 같애 아기? 아기였어? 요 놈? 아기 그 다음에 거북이 가오리 이건 뭐냐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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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기가 아마 보호해주는거일꺼야 아마 거부.. 저기 고래 아니었나? 아아 가오리는 튕기는거고 어 나쁘지않아 이거 좋아 먹을것도 보호해주고 돈도 튕기니까 이거 이거 먹을것도 한번씩 할때마다 돈이거든 이거 튕기는거 나쁘지않아 자아 좋지도않지만 아 고래는 먹어주는앤가? 오케이 얘 먹었지 먹이저랍해 인어는 부스터에요 돈 나올때 으음 하면 두배나와 더 많이나와 아 좀 빨리좀 나와봐 아 이렇게 안났냐 얘 이거 고기를 좀 많이 나와야지 아 깝깝한녀석 진짜 먹어 빨리 먹고나 너도 먹어 이내 커져야 빨리 저기 돈을 싸는디 가오라 가오라 돈 하나에 5원이야 어 났다 났다 났어 났어 오케이 좋아요 돈 더럽게 안무이네 처음에 돈주는애 진주나 이런거 하나 해야겠는데 초반 스노우볼이 너무한데 어? 초반 스노우볼라면 진주나 이런거 해야돼 멋있어? 좋다 사이드로 갔고 좋아요 안죽어? 어 다이아 좋았다 다이아 좋았고 얘들아 밥먹자 났어? 돈 났어 돈 났게 스노우볼가자 돈 좋고 먹어 먹어 먹기 업그레이드 해야돼 돈 돈 나온다잉 좋고 지금부터 막 나온다 돈먹고 이렇게 웃는 돈이 많이 나오죠 돈 바닥에 떨어지면 없어지니까 빨리 주세야돼 아 좋다 200원 어이크아이크아이크아 아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얘 배고파요 비켜 먹어 먹어 오우 큰일날뻔했네 가오리 별론데 가오리 때문에 더 못 먹어 튕겨가지고 왜 다음거 업그레이드 안나오지? 먹기 업그레이드 왜 안나와? 어? 뭐니뭐니 나왔다 아이고 죽는다 아이 무슨 벌써 에어린이 나와 피해여 피해여 구석으로 오우 안돼 안돼 글로간다 글로가 자 바로 먹기 업그레이드 갑니다 두개로 가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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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오케이 바로 맛있는거 알랴 먹어 얘들아 먹어 300원 네 뭐라고? 뭘해요 하얀돌고래가 어어어 돈돈돈돈돈돈돈돈 이제부터 돈슬로우볼 간다 어? 자 4개 늘려 자 이거 돈 목표가 몇이지 여기는? 이번판은? 잔챙이도 필요없어 그거 해야돼 그거 돈 많이 주는애 보석 주는애 뭐였지? 그거 해야돼 얘네 잔챙이야 좀 알약으로 맥스 업그레이드 한번 먹으면 엄청 배불러 좋습니다 지금 이제 먹을게 좀 남으면 그 다음에 어 저거 한번 더 하는걸로 좋아요 우와 아 이렇게 에어륜 많이 나오면 총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mention 나오면 그쵸? 고속으로 가여 끝! 구석을 몰아주는거 좋다 이거 좋구요 좋아 얘들아 800원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1000원짜리 뭐였지? 다 까먹었어 이거 1000원짜리 뭐였지? 여러분들? 이거 무슨 물고기였지? 아아악 새끼 먹고 다이아 주는 애 아아 저걸로 돈 늘려야되나보다 새끼 많이 나오게해서 그럼 이거 맥스 해가지고 새끼 많이 나오게하고 너 하나 먹어라 오케이 어 25000 25000좀 모아야되네 다이아 나온다 새끼를 먹어요 피라니아가 그렇지요 피라니아 나와시고 새끼 드세요 새끼들은 돈을 낳지 말고 다이야를 낳아라 아아 돈 많아 너무 많아 아 손가락이야 총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되는데 이거 에일리언 나오기 전에 총 업그레이드 한번 가자 다이아는 꼭 먹고 어 새끼들이 많으면 그남 1000원짜리 하나씩 늘리면 되고 새끼가 너무 없으면 새끼 낳는 애 늘리면 되고 오케이 좋아 좋아 총 업그레이드 해야되 아 큰일났다 1000원짜리 죽였어 야 쟤는 왜 안 움직여 1000원짜리 피난이야 죽임 55% 아니 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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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뭐예요 만원짜리 쟤는 뭐야 으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오올리 İnthity 아 피라니아 먹는애를 먹는애? 흐흐흐흐흐흐 뭐야 그럼 쓸모없자라던가 다이아만 있으면 되지 많아지고 총 업그레이드 할게 손가락도 부상당하겠네 이건 좀 썩어나지만 25,000점 모아야된다는거 아마 75,000점이 끝인가보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도로 다 못주소 도로 다 못주소 다이아루 다 다이아루 4,000원 총 업그레이드 2탈 어어 피라니아 쪽으로 가지마 아 씨 피라니아 Number one 오케이 총 업그레이드 했더니 세져? 다이아 다이아 다시 넣어주시고 피라니아 오 큰 바툴 죽고있네 너무 많으니까 만원짜리 한번 넣어볼까 만원 없어요 만원 다이아 위주로 먹어 다이아 위주로 아 누가 자꾸 죽고있는데 초록색 위주로 줘 하아아아 하아아ота 하아아오옹 저희가asses 이렇게 죽는 booty가 많아 큰 놈들도 죽고 딸려 난데 죽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거 잡아먹는 놈들을 넣어야돼 야 먹어 애들아 먹어, 먹어 먹어 여기 x2 죽지 말고 자... 자... 뾰.... 오프레이드 에이! 오케이 바로 바로 좋았고 인어를 빼고 해파리 넣자고? 좋아 이제 돈 많아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 많다 만원짜리 한 번 넣어볼게 모아가지고 만원 어어어어 적간다 엄청 큰데? 어 한 번 피라니알 먹는다고? 뭐가 이렇게 자꾸 죽어 아 돈 죽느라고 와 박스 얼마 들어온 박스 박스 대박 지금 조그만 애 잡아먹는 애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조그만 애들이 자꾸 죽고 있어 죽기 전에 잡아먹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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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딨어요 너 안 보여 총 열랐세 총 열랐세 아 먹을거부터 먹을거부터 야 큰거 어디갔어 큰거 죽었잖아 만원 아아 이거 만원짜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극심한 손해인데요 이거 만원짜리가 죽어버렸어 만원짜리가 죽어버렸어 한 번에 돈이 스노우볼 미치도록 돼야되는데 이거 다이어 나오는거봐 다이어 나오는거봐 남잔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손가락 구상 오겠어 스트리머에게 손가락 구상은 정말 위험한거거든요 총 넥스야 이제부터 이제 25000원짜리 모으면 돼 스노우볼 미치도 다 굴렸어 으아아아아아아 아다다다다다 their 다 내 돈 다 내 돈 이야 야 이거 머리뚱 제대로 맞춰야 돼 만원짜리 죽으면 안대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안돼 죽지마 이 놈들아 다 잡아먹어 죽지말고 야 어느정도 죽어도 돼 근데 잡아먹을 것만 있으면 돼 큰 붕어는 필요가 없는데 지금 큰 붕어가 죽어야 돼 큰 붕어가 조금만 붕어가 계속 나와줘야 이게 창조경제가 되는 것인데요 큰 붕어는 지금 먹이만 총내는 놈이라고 큰 붕어는 죽어버려 그냥 새끼가 나와야돼 새끼가 2만5천 동물상장 하나 얼마냐 3만 2만5천 하나 했고 동물상장 500원? 알 사라고? 알이 뭐야 샀어 샀어 내가 오른쪽 꺼 얘기하는거지 나온다 이거 나온다 큰 붕만 맡으면 돼 큰 붕만 좋아요 좋습니다 뭐같아 meditate 스노우볼 가자 GOOD 잡아먹어어우 검은거 잡아먹어어우 야, 저거 뭐야 오른쪽 저거 뭐야 왕뭐야 왕뭐야 왕 어? 왕뭐야 ㅓ campus 오른쪽 저거 뭐예요? 모여져 모여졌네 뭐지? 뭐였지? 리모킹 뭐야? 파란노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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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뭐지 저놈? 배가 너무 고픔으로 그러는건가? 오케이 에릭 뭐지? 뱀장어 열렸다 AMP 일레트로닉 좋았고 아 지금 이건 괜찮은데 그리고 모는것도 괜찮아 아기도 괜찮은데 하나를 다른걸로 합시다 튕기는거 했는데 가오리 말고 초반에 스노우볼 굴릴 수 있는걸로 전기뱀장어 뭐하는건데? 붕어 오래살면 왕관 업그레이드 돼? 아 그래서 다이아 준다고? 아 오래살아서 왕관된거야? 오토마스 깔라고? 야 이제 엔딩인데 무슨 오토마우스여 뱀장어 한번 해보자 뭔지 모르니까 쉬우니까 뭐야 이거 뱀장어 궁금하니까 구경 한번 하자 물고기 죽여서 다이아몬드 준다고 이놈? 물고기 죽여서 다이아몬드 준다고 이놈? 물고기 죽여서 다이아몬드 준다고 이놈? 지금 죽이면 안되는데 드래그는 이게 돈이 안집어지던데? 먹이를 줄때는 드래그 되거든? 애매해 이거 꿍 누르는게 한계가 있어 먹이 줄때는 안되더라고 돈 먹을때가 안되더라고 먹이 줄때는 되는데 달팽이로 가자고 달팽이 좋은거 아는데 한번 뱀장어 써봤어요 사료 업글 풀로 하면 마우스 꾹 눌러서 사료 줄 수 있다고요? 그냥도 돼 지금 꾹 누르고 있어요 지금 먹이를 바닥에 버리냐고? 먹이를 바닥에 버리냐고? 아 그참 잔소리 엄청 심하네 알았어 바닥에 떨어지면 당신이 주워 먹든가 위에다 할게 미안합니다 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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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왜그래 전기? 아 전기를 공격해주나본데 잡아오는게 아니고 아 그 놈 나왔다 감자 양파 양파 밥줘야돼 이거 사료줘야돼 이놈 전기 뱀장은 공격안하는디? 해주는척하더니만 얘들아 피해 구석으로 뭐야 전기 뱀장은 얘는 먹는놈이라 공격안하나본데 뿅이라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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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 뱀장은 더 낫구 뱀장 하는게 뭐야 이거? 하는일이 없어 이거 좋습니다 스노우볼 가정 먹을거 없으면 애들 잡아본다고? 내피셜.. 내피셜 장렬하고 있네 이 녀석들 뱀전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보니까 공격한다는게 더 말이 되는거 같애 어 먹을거 업그레이드 가자 개수 안돼? 그러면 맛있는걸로 제가 침착하고요 뱀전거 클릭하라고? 어? 아이씨 맞네 뱀전거 클릭하면 전기가 되면서 다 죽네 다 죽었어 근데 돈은 많이 생겨서 좋네 야 이러면은 얘는 큰일났네? 나중에 많아지면 얘가 다 죽이는거 아니야? 그러면 안되잖아 뱀전거가 다 죽이면 어떡해 나중에 많으면 애들이 얘가 먹어야 되는데 피라니아가 죽여버리는게 더 별론거 같은데? 후반에? 후반에 너무 많으면 후반에 너무 많으면 היא 도망가 ness 아냐 저놈이 움직인거야 돼지같은 녀석이 고단수야 고단수 먹으면서 저것도 먹을라 물고기도 수법쓰고야 저녀석이 왜 이렇게 돈이 안나오지 근데? 금방 찌짐이야 가야되라 찌짐이 흐흐흐흐흫 아직이야 찌짐이 지금 스노우골 굴려야될때라서 돈이 너무 안나와 이 녀석들 다시 하나 놓쳤다 아 전기 충전되는건가? 아무 때는 하는게 아니고 지금 해야되는건가봐 하고싶을때 하는게 아닌가봐 500원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겨우 500원 이거 천원짜리 한번 뽑아야겠는데 다이아로 이번에 천원짜리 한번 가야될거같애 그쵸 이제 붕어는 됐어 천원짜리 한번가서 다이아로 이딕 한번 가야될거 오 두마리나와요 얘들아 피해 문어대가리랑 저거 무적이야 무적 무적이땐 공격못하 피차요 저거 이걸 안 JACK 내면 피차 전기분reflex 응 나 문어 대가리 usando 잘 안죽어 이거 정제하지마 잘못 클릭하면 죽이겠다 나 천원 모았죠 묵자 새끼들 먹어라 새끼들 먹어 참조경제 가자 먹어 비란이야 왜 안먹지? 아 모르고 정기 눌렀다 똥망 다 죽었어 돈있어서 다닌다 안눌렀는데 엉망 없어 미친 뱀장을 잘못 뽑았네 이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돼 클났네 이거 먹을게 없어 먹을게 없어 2년석 천원짜리 먹을게 없어 먹어라 먹어라 아이고 먹어 얘들아 왜 안먹어 얘 이거 비싼걸 안먹나 너무 배불러서 다 뽑아야겠다 엄마도 많이 뽑아 아 단숨에 뱀장어 때문에 다시 어 태초로 돌아간다 이거 뭐야 아이씨 지금 얘네랑 싸울때가 아닌데 지금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아니 왜 그쪽으로 몰아 아기야 아 뱀장어 하지마 개쓰레기 달팽이나 하자 그래 달팽이 주워먹게 차라리 이거 아기 하지말까 이렇게 한번에 아기가 몰고 가는데 잘못 부딪치면 다 죽거든 돌고래로 갈까요? 돌고래 싸울때 도와주는 놈 아니야 아니면 처음에 돈주는 놈 누구였죠? 진주 진주 이거 고래가 짱인가? 꽃게? 그냥 편한걸로 고르자 달팽이 해파리 콤보로 가자고 돈줍는걸로 흐마로 먹이먹기 인어 빼고 거북이까지 이렇게 3조합 개구린데 이거 개구린 조합 아니냐 이 녀석은 밑에 있는거 먹는 놈이고 이 녀석은 느리게 해주는거고 여기는 하늘에 있는놈 먹는놈인데 뭐가 있어야먹지 인어는 인어가 제일 좋은거같은데 나는 수금조합인데 또 뭐고 나와야지 인어가 제일 좋지않나요 님들? 인어 부스터잖아 좋은거같은데 뭐 아무캐나도 꽤 솔직히 근데 실력적으로도 이게 처음이 크게감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두개를 가고 이 셋중에 두개를 가고 하나를 처음에 돈주는놈을 가야돼 그래야 빨리 개 처음에 어느정도 스태크 쌓여서 이게 나와야 돈이 풀려야 이게 뭐가 먹이도 나오고 그러거든 안나오니까 이게 초반에 신호볼이 너무 길다 다이안은 인어 적용이 안돼? 아 돈만 인어가? 그러면 필요없네 여기 결국엔 다이아잖아 답은 다이아가 답이야 다이아가 답이야 온다 야 이거 먹어 이리와 어만놈들 줄이지말고 우와 이런 무서운게임 하면 안됩니다 무서워 이거 막 잡아먹고 이건 애들이 하면 안되는게임이다 중학생부터 아아 야 아 주잖아 아아 이씨 줬잖아 죽는데 왜 자꾸 위로 올라가는거야 돼지녀석 이거 만족을 못하고 다 되겠다 다시 하는게 나을거같은데 다시 하는게 나을거같은데 큰거 하나 있으니깐 먹이 주는데로 따라간다고? 아 줬는데 입에다 스쳐 넣어줬는데 이거 악이 있어야된다고? 내 생각에도 악이 있어야될거같아 이거 휴방가면 다 죽는거 아니야? 악이 없어서? 얘네가 안 도망치잖아 위험할거같은데 아기 낫다 짐작에 200원 모아야 지금 인어가 없으니까 초반 스노우볼리 안구른다 이런놈 필요없어 이거 필요없는 놈 도수나와? 이거 다 죽는거 아니냐? 스노우볼도 못굴렸는데 또 낫다 일루와 일루일루 일루일루 욕심 부리지말고 일루와 일루와 안나와 안나와 아야야야 여기여기여기 아 이게 두개밖에 안나오니까 지금 에이 에이 미친 양판녀석아 이거 먹으라고 이거이거 못먹어서 이구서 먹어 이제 그거 쳐놔 애들 멀리있으니까 먹어 아아 오케이 어 힘든 녀석 빨리 먹이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좋았다 나왔다 일단은 맛있는거 업그레이드 한번 가구요 이거 먹으면 한번에 애들이 성장을 해버린다는거 이거 먹어라 먹고 빨리 돈 벌어야지 얘들아 먹어 먹을 사람 없냐? 이거 음식도 5원씩이야 먹을 사람이 없는거 보니까 한번 더 생산해야겠구만 진차쿠 진차쿠하고 그 다음에 이거 3개짜리 갈게요 인허가 없애면 확실히 스노브를 안되네 초반에 이거 10년전에 한거 같다고 90년생들에게 추억의 게임이 있걸나? 참고로 저는 고인돌 같은거 했습니다 고인돌 아세요? 고인돌이나 그 뭐했더라 우리는 우리는 이런게임 없어 윈도우게임 아니냐 이거? 우리랑 좀 세대가 달라 그게 뭐냐고? 고인돌이랑 뭐 그런거 했어요 우리때 컴퓨터시간에 이번에 오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옆으로 피해 구석으로 아 두 마리나 왔어 이거 안있어야겠는데 아기 너무 빡센데 내려가 이놈아 아 안돼 문어 문어 왜이렇게 안돼 뭐지 문어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올해는 아기 있어야돼 지금 때리면 피차요 안 돼 큰거 먹으면 안 돼 위쪽을 때려줘야 밑으로 가 아 손해가 막심한데 근데 어차피 또 후방 가면은 또 필요 없지 않을까 아기나 이런거 초반만 어떻게 잘 넘기면 되는거 아닐까? 초반 크로우불은 전기맨장어가 짱인 것인데요 전기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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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먹어 먹어 얘들아 먹어 시원을 위해 아기 이민씨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국밥 사드릴게요 됐다 이제 이제 됐어 이제 자리 잡았어 이제 슬슬 자리 잡았고요 자 여기서 붕어 한 마리 더 늘리고 어 페르시왕자 했어 하나 더 늘리고 좀 더 늘어나면 천원짜리 가서 고석으로 한 번 더 굴리고 가면 돼 달팽이 달팽이 필요없는거 같은데 달팽이 해파리 둘중에 하나 빼야돼 필요없죠 봐서 정리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번 봐주세요 평가좀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달팽이 해파리 둘중에 하나 필요없어 하나 막기 용도랑 초반에 스노우볼 용도로 해야돼 밥이 비싼거라 금방 금방 죽네 저 녀석이 만만하다 해파리 아웃해야될거 같애? 해파리 별로야? 바로 천원짜리 가죠? 천원짜리가 큰거 먹나 작은거 먹나? 작은놈 먹지? 어 작은놈 먹네 다이아몰 순식간에 스노우볼이야 어? 죽어 죽어 자 스노우볼 불러간다 뭐야 총 업그레이드 한 번 해야되는데 달팽아 잘 들고있다 하나 더 하고 천원짜리 넣자 좋아 달팽이는 가서 주는 놈 해파리는 하늘에서 먹는 놈 달팽이 해파리 둘 중에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거북이 아니면 거북이는 느려지기 전체적으로 느려지게 하는 놈 3개 또 조합이 좋네 근데 3개 다 별론데 3개 합치면 그나마 쓸만하네 느림보 조합 2배 쳐넣어 2배 쳐넣어 입에 쳐넣으면 돼요 이번엔 총 업그레이드 한번 간다 됐다 스노우볼 굴렀다 오... 피라니아 하나 더 추가? 핵파리가 잘 먹는 것 같애? 잘 보여 여러분들이 정체적인 평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핵파리는 순간을 잘 먹어져서 순간에 좋고 발생이 는 위치는 몸을 더워주자마 돈을 많이 범주를 해서 대기타입니다 오브긴 전체적으로 느려지게 하는 애들 문같은건 느리게 떨어지지 아까보다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는 꼭 먹어 내가 보다 피라니아 더 있어야 돼 쪼끄만해서 너무 많거든 해탈이 열리래? 만원? 잠깐만 이번에 총 업그레이드 한 번 해 총 업그레이드 두 번 이번꺼 잘잡아야돼 이번엔 두마리 나올거 같은데? 이번꺼 잘잡아야돼 한쪽으로 몰아 먹을꺼를 한쪽으로 줘가지고 두마리 놔 안보여 이쪽으로 몰아 이쪽으로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케 오케 어 괜찮다 어 이정정 손에 좋아 추가하고 괜찮아요 저거는 만원짜리 좀 뽑기가 부담스러운데? 죽을까봐 저런애들한테 어쩔수가 없어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저 셀셀셀 만원짜리 추가할 때 됐죠? 이번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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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모아야 돼 조금만 한 번만 스노우볼 굴르면 돼 이거 만원짜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물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쉽다 만원짜리 나왔거든요 만원짜리 투자 상자 뱉어라 저놈이 죽으면 극심한 손해인데 상자 뱉어 상자 상자 천원인가? 좀 새끼가 더 많은 것 같거든 아직도 휴대전자 추가하고 어이 상자 나온다 총 2번 업글 이번에 한번에 보내야 돼 으아아아 200천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마리 나오나보다 우석 주석 우석 주석 페파라 뭐하냐 빨리 먹어야지 됐어 이제 어 붕어는 추가 안해야돼 이제 피라미아 절절이 추가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스노우볼 굴렀다 하나 더 누구 상자 내놓고 해줘야함 오른쪽 세 Taekern 10,000원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붕어가 죽고 있다는 것은 야 먹어 참아가 붕어가 죽고 있다는 것은 피라니아가 모자라다는 거 피라니아가 더 먹어줘야 한다는 거 자 5만원 모아 자 5만원 모아 자 5만원 모아 야 뭐가 부족해요 님들 뭐가 부족해 자 돈이 생각보다 스노우 볼이 안돼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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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는데 총 그래도 다했고 자 49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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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 큰 놈 너무 많은거 아니냐? 괜찮냐? 어어 두말이야 이번엔 아니고! 먹어! 처먹어! 다행이다 몰살당할 뻔 지금 스노우볼 돌려 누가 죽고있는데? 불머들이 죽고있나요? 누가 죽고있어 누가 죽고있는거야 10만원만 모으면 돼 피라니가 별로 없는거 같은데 붕어가 죽고있어? 붕어가 죽고있어? 어 붕어가 죽고있다는 것은 피라니가 모자라다는거야 죽기전에 죽여버렸어야 되는 것인데요 피라니야 다 죽여버려 빨리 먹어버려 죽기전에 죽여 죽기전에 지금 음식을 뿌릴 공간이 없어 음식을 뿌릴 공간이 없어서 그래 위에다 뿌려줘 음식을 위에다 이렇게 돈을 밑에다 줄게 지금 돈주느라고 음식이 안뿌려져서 그래 자 5만원 한번만 더 하면 돼 끝났어 끝났어 죽던지 말던지 끝! 이제 마지막 보스인가요? 이거 뭐야 샤크 상어다 상어 어택 에얼리언을 공격해주는거? 그루피 타임 투 타임 공격 공격하는데 물고기 먹어? 공격하는데 물고기 먹어? 같이 공격해주는데 굽히먹는 대신 공격은 필요 없는데 지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너무 인구의 시간을 보내야 돼 처음 스노우볼 해주면 애가 필요해 처음에 돈줄놈 진주나 이런놈들 있잖아 이런 거북이랑 해파리랑 이거 세개는 괜찮았는데 처음에 돈줄놈 뼈고기 뱀장 뱀장은 써야지 클릭스 확 준다고? 아 근데 뱀장은 초반에 잘못쓰면 맛이 가는거니깐요 그래? 뱀장은 쓰자고? 뱀장은 중반에 좋을거 같은데? 이너는 손가락만아픈거같다고? 이너 моя 아기 해파리 인어가 놔둔 아기 달팽이 아기 돌고래면 죽을 필요없다고? 죽을일이 없다고? 아 죽어도 돼 두 개나 필요없어 아까 없이도 깼거든요 죽어도 되는데 초반만 스노우볼 굴리면 돼 진주가 좋나 뼈고기가 좋나 뼈고기가 코인 나오고 이게 진주 나왔나 갈뱅이 농땡쳤다고 그럼 해파리 진주 같게 그러면 아기도 필요없어 거북이 해파리 진주 가자 아기 컨트롤러 가능해 고 진주 어딨어 여깄네 야 4-5가 엔딩이라 했지 이거랑 한 번 더 남았네 엔딩 보죠 이거 엔딩 있냐 근데 이것도 왜 안줘 진주 그 선택 야 진주 안줘 초반에 스노우볼 필요한데 진주 빨리 내놔 바로 뽑게 이 벌리라고 그렇지 얼마야 우와 400원 300원 정도 준거 같다 바로 하나 뽑고요 이거지 이게 스노우볼이지 됐어 먹을 사람 먹고 배고픈 사람 알아서 먹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진주 한 번만 더 나오면 하나 더 뽑고 그 다음 거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안 뽑아도 될 거 같기도 돈이 얼마여야지 먹을게 추가되지 오케이 400원 일단 뽑지마 이번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또 이게 나오네 이렇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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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어? 한 마리 죽었지 어디라고요? 먹을 거 없그래도 안되냐 아 이거 좀 에반데 너무 많이 뽑았는데 음식이 딸리겠어 침착하게 적자적소해주면 돼 오케이 아 초반 진주 지금 스노우볼이 좋다니까 먹어 먹어 오케이 많은데 왜 먹을 거 업그레이드 안나와 벌써 줬다 이따만 왕따만한 것도 됐는데 야 불쌍한 놈 먹어 먹어 먹고 먹고 입 벌리세요 입 벌리세요 다음 거 빨리 먹이 숫자 업그레이드 나와야되는데 입 벌려 입 벌려 입 벌려 넣어줄테니까 입 벌리라고 어 정론다 입 벌려 아 입 벌려라고요 입 벌리시라고요 아 돼지같은 녀석도 이렇게 많아 어 진주 못집었어 밥주느라고 야 다음 거 업그레이드 왜 안나와 아이씨 몰라 죽던지 말던지 나 위에 그냥 뿌릴게 아이템 뿌립니다 여기여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얘들아 왜 죽어 아이씨 이거라니까 이씨 마나도 문제네 이거 이씨 한 놈이 어 동호원 큰 걸로 대야돼? 어 이거 초반 스노우보는 차라리 아기가 턱 초반 스노우보는 차라리 아기가 나올 수도 있어 죽잖아 자꾸 큰 놈 만들어야 된데 그래야 다 함께 나온대 이거 대붕어 만들어야 된데 대붕어 북한의 손해고요 애들 계속 먹어서 발전이 없어 전기 뱀장어 차라리 뱀장어여 쓰면 돈 많이 벌었을텐데 큰 놈 하나 가자 큰 놈 하나 대자 고래가 빌드업을 다 해줘 아 그래? 고래가자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차피 막판 남았지 진주? 빨리 커져라 이놈들아 오 됐다 됐다 어 진짜 대붕어되니까 이게 열리는구나 어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갯수 업그레이드 가시고요 대붕어가 중위한거구만 대붕어가 중위한거구만 대붕어가 중위한거구만 배고픈사람 없어? 진주는 나쁘진 않은거같애 초반 근데 너무 많이 뽑았어 이 왼쪽권 키우는데 집중을 했어야 되는건데 먹어요 배고픈사람 먹고 이쪽을 뭐야 귀키오는 놈들아 어어어어 아하하하하 다 죽였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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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헅 안 돼 안 돼 물러가지마 으아 이런 이런 콧일날 뻔했어 잘못하면 한 발 가겠는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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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나 더 늘려야겠다 하나 좋아 먹어 엄마 추가 엄마 하나 더 추가 먹을거 추가해야되 알아서 풀어주고 있으니까 드세요 못먹으면 죽어 알아서 먹는걸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되 야구 강식의 세계야 뱀자면 쓰면 대박인데 지금 그쵸 그럼 다음거 업그레이드면 어떻게 나오나 이거 다음거 업그레이드 피라니 한 마리 뽑으면 되는 것인가 됐으 2000원 모으고 진주 진주 은근 개꿀이야 초반에 역시 괴물 한번 나올거 같은데 먹은건 됐어 1000원 모아도 될거같아요 피라니아 가도 될거같아요 피라니아 가도 될거같아요 아 이거 지금 이번에 큰일이다 이거 이거 잘해야되 이번에 뭐야 어이씨 두마리나왔어 어어 이거 어떻게 반사시켰는데 어어 골렘 반사 골렘 반사 아 미친 골렘기술 반사시켜야되 이걸로 그래야 빨리 죽일수있어 약간 곡심한 손에 있었는데 아 골렘기술때매 괜찮아 할만해 근데 어 피사기 미사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배붕어가 많아 지금 큰 붕어들 쓰잘데기 없는 큰 붕어들 괜찮아요 이제 아 스노우볼 됐어요 됐습니다 됐으 끝났어 이제부터 쭉쭉 나가는거요 해파리 뭐하냐 빨빨리 안짓고 빨빨리 주소 해파리 빨빨리 주소 해파리 빨빨리 주소 해파리 빨빨리 주소 해파리 빨빨리 여기다 다먹고 총옥스레이드 어?끼렴! 오케이 너무 쉬웠고 좋아요 다이야부족해 만원 모으면 완전 스노우골 다이야부다 달팽이가 일을 잘하는거 같은데 손가락 나갈거 같다구요? 괜찮습니다 기록단련중이에요 붕어가 좀 많은거 같거든? 피라니야 한마리 더 추가 다 잡아먹으셈 다 잡아먹어라 얘들아 나쁜놈 나타날 때 됐는데? 애들 많다 너무 많아 만원 한번 모으자 이번에 보스 한번 잡고 만원 한번 모으자 승부 한번 가자 상자 한번 가자 만원 됐거든? 근데 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위험하니깐 고고픔만 먹어 우스 나온다 뭐 많아 호점 나왔어? 아아 천원짜리 어허이 천원짜리 죽어 죽으라고 오케이 만원짜리 간다 만원짜리 스노우골 가 됐어 됐어 쩌쩌쩌스 으에에에엄 아 해파들 괜찮은거 막히어라고? 해파들 잘 안보여 엌흐허허 어딘지 잘한보여 너무 많아가지구 만원스노우보 지금부터 포카 폭길갓나 폭길 지금부터 폭길가iskt 동호가 좀 모자란거 같기도 상자 꼭 먹어 상자 다이아 이제 돈 벌어라 이제 돈 벌여 돈은 뭐 먹던지 말던지 누가 먹겠지 다이아 상자 위주로 가 18,000원 총 두번 없게 여기 이 큰놈도 조수한테 죽었나? 고수 한번 나오겠는데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죽는 놈들에 맞춰서 뽑아야돼 누가 죽었어 방금? 동호가 죽은거 같은데? 오케이 볼렘 공격으로 볼렘을 공격해 오케이 너무 쉬웠고 괜찮았어? 괜찮았어? 됐어요 이제 피란이야 좀 추가하면 될거같 뭔 집단팬사야 하하하하 진짜 깜짝 떨어져 마우스 바꿔야될거같애 마우스 망가졌을거같애 마우스 망가졌을거같애 계속 피라니아 수가 딸려 지금 계속 먹여줘야돼 그래서 이제 피라니아 그래서 이제 피라니아로만 가야돼 이거 피라니아 천원인데 보물상자가 얼마일까요? 피라니아만 뽑아도 되는거? 네 오빠가 불 Dans 집단 많이 넣지 필라니아 고생을 펴서 어이구 아 잘못 눌렀다 붕어정 어 큰 놈만 뽑아 피라니야만 뽑아 쟤네가 이제 배고파서 죽기 전까지 큰 놈이 먹으면 되는거여 이렇게 누가 죽어 누가 죽어 누가 또 죽나 이제부터 피라니야 추가 와 너무 많이 뽑았나 하얀거 어허허허 아 손가락이야 머니 머니 상자로 가자 상자로 피라니야 계속 뽑아줘 피라니야가 죽기 시작하면은 덜 뽑고 오우 상자 대박사건 콩자 장난 아니네 바야가도 안 죽어도 되겠어 한방 업드 아이고 두 마리너버렸네 이러면 피라니야 덜 추가 오우 상자가 버려지고 있다 아아 돈 모이는거 봐 끝나버렸지요 어디냐 다 죽여버릴거 아아 폭길 아 아 저 녀석 마지막 가면서 쎈 놈들을 좀 먹었네요 두 마리 정도 두 마리 더 뽑지 뭐 야 아 이거 붕어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커졌어 다 붕어 엄마도 왜 이렇게 많아 엄청 죽었다고 나 하얀거 딱 언뜻 봐도 지금 내가 두 마리 뽑은거 빼고 한 네다섯 마리밖에 없네 방금 잡아먹겠어 폭댕 어 붕어 왕 됐다 쓸모없는 녀석 그렇다고 상자 떨구는것도 아닌데 다이아 필요없어 붕어 왕 잡아먹어 붕어 피라뇨가 별로없어 피라뇨을 더 많이 뽑아줘 하얀게 너무 많아 한번도 없그레져버냐 마지막 없그레져도 남았다 아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 오우씨 여기서 좀 많이 죽으면 곤란한디요 아 허접 나왔다 밑으로 가볍게 아 다행이야 허접 나왔어 끝났죠? 에에 오오 쟤 안되네 후반은 뭘해도 돼 후반은 뭘해도 되죠 아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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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여기서 좀 많이죽으면 곤란한디요 아 허접 나왔다 밑으로 가볍게 아 다행이야 허접 나왔어 끝났죠? 에에에 오오 쟤 안되네 후반은 뭘해도 돼 에에 후반은 뭘해도 되죠 엔젤은 어빌리티 투 리스턴트 데드 피씨 엔젤은 어빌리티 투 리스턴트 데드 피씨 죽음 피씨를 살려주는거? 이건 뭐야? 진주 초반 스노우볼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거북도 괜찮았는데 해파리 좀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 뱀장어랑 같이 쓰면은 진짜 되겠네요 뱀장어로 죽인 다음에 엔젤이가 다시 살리고 요렇게 괜찮은데?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그럼 하나 뭐할까요? 하나는 진주 빼고 일단 한 마리 딱 한 마리 넣어야돼 돌고략이 돌고래 하나 가자고 돌고래는 대신 싸워준 놈이고 거북이가 먹어준 놈인데? 아기? 돌고래 킹짱이야? 돌고래 가보자 여러분들 보고싶어하는 것 같은데 막판이죠? 엔젤피씨가 죽이면 살려준다 했어 초반 어? 뭐야? 돌고래 이거 다 풀어준다 했지? 와 좋다 처음에 바로 먹이 갈 수 있으니까 더 빨리 키울 수도 있고 좋네 거 겨울에 싸워줘주고 얘가 어디서 누가 배가 고픈지 알려줄걸? 야 근데 이번에 좀 에반데? 99999 이거 세번이죠? 아 진짜 하웨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봐 이거 배고픈 애들 보여줘 이거 화살표로 싸워주지도 않아 싸워주는게 아니었나? 암 배고프니까 주지마 내가 배고프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어 엄청 편해 너무 편한 것 처음에 이걸로 할까? 세 개를? 아니야 처음에 이거 해야 돼 왜냐 뱀장으로 죽여야 되거든 장어형으로 죽일 거니까 애들 많이 뽑자 몬스터 스펀 장소도 알려줘 아 편해라 역시 돌고래 지는 돌고래 지는 수가 거의 아이큐가 80에 달하는데 돌고래보다 낮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녀석입니다 정기 아이고 여기서 나오는데? 죽여버릴까? 차라리? 아니야 일단 얘를 잡고 체력도 보여주네 대박사건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주 자 아이큐는 참고로 아 두 마리 죽었다 138이에요 내가 죽여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한 마리밖에 없는데 죽이면 어떻게 됨? 게임 오버이?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뱀장으로? 뱀장으로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 주지마 아직 배 안 고프잖아 돈 못 죽었다 게임 오버야? 그러면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커졌다 이거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엄마가 없어 아니 엄마가 없고 붕어 너만 남은 거야? 야 빨리 나가 엄마 뽑아야 돼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 큰일날뻔했네 얘 죽었으면 큰일날뻔했어 엄마는 뱀장어에 안 죽고?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쓰 야 돈 왜 이렇게 빨리 없어져 방금 있었는데 일로와서 위로 위로와서 좀 먹으세요 거북이가 없어서? 와 이렇게 차이 나나? 거북이가 와 봐 이거 대박 되게 빨리 없어져 거북이 필수네 엄청 빨리 없어져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아아 똥 막을 뻔했네 왜 지금 피도 많아 엔젤로 다 살려야 되는데 왜 안살려? 엔젤이 왜 안살려 죽은 애가 늦게 많은데 저같애 죽은건 안살리나봐 어 안돼요 거기 가면 안돼요 죽을가면 끝장이에요 됐다 여기서 회끼 나오면 뱀장어 공격 갑시다잉 에이 침착해 먹히면 시적 없으니까 붕어 왜 이렇게 안 났냐 붕어가 왜 이렇게 없어 빨리 나으세요 예? 빨리도 나으시라구요 붕어 다이아 공격 가게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없애버리자 오케이? 그 앤젤이가 살리니까 한 마리만 더 나와보실래요? 세 마리 그냥 가자 앤젤 살려요 앤젤님 가서 살리는건가보네 멍멍 아 요러게 웃기다 뭐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살아나서 그대로라서 초반 스노우골 좋네 애토전생 뱀장원님 전기 모으시면 얘기해주세요 네 전기 빨리 모으세요 앤젤이가 살릴거니까 어디서 빵 소리 났는데 아 이거 두마리나온다 똥망이다 이거 잘해야된다 일루와 얘들아 일루와 제가 쏘는 골렘이 쏘는거를 반사시키면돼 오카이 오카이 너무 쉬웠고 뱀장언니 아직도 안모으셨나? 언제 모으시는거? 근데 거북이가 있어야겠다 돈이 너무 빨리 없어진다 돈이 너무 빨리 없어진다 그러면 생각보다 못좋은거 같아 나 언제 모아 전기 그렇게 안모우네 뱀장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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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epend 지금이나오면 대박인데 장어야 한Alright 정기 성공 잠기만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아ICE Brusjon 3,000원 3,000원 머그샘 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얘들아 일로와 일로 3,000원 아이씨 겹쳐가지고 손으로 건드리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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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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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죽어 죽어 안돼 철원짜리 안된다 이놈아 안된다 철원짜리 아이씨 그거 뭐 때릴 수도 없고 저거 아 내 철원짜리 아이씨 또 뽑아야 되나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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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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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00원 30만원 모아야 돼 갈 길이 멀어 침착하고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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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죽을 준비해라 얘들아 뱀장어 가까이 좀 와볼래? 가운데로 와야돼 뱀장어 방어용 가까이로 와야돼 결국엔 별로 없어 얘들이 그래 먹을걸로.. 아이고 아..죽기 전에 내가 죽여야되는데 흐흐흐흐 에이랴 죽어라아아아 죽기 전에 내가 죽인다아아아 피가 차들지 말던지 이따 이놈부터 보내 만피야 어차피 흐흐흐 엔젤이 살렸어? 안살린거 같은데 엔젤이가? 어? 왜.. 어디갔어? 오케일.... 아버님 꺼오옹 괜찮아.. 어..돈 많이 모았어 어디갔어 천원짜리 이놈 스누볼 가자 이제부터 다이아로 간다 우리는 새끼 다 먹어 새끼 많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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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고 거기서 더 뽑아 이거 많이 뽑아 붕어 기본 스누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붕어를 좀 더 뽑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새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피라니아를 뽑으시면 투자한 만큼 들어올 수 밖에 없어 이건 투자해 투자 거북이 꼭 있어야 돼 진짜 빨리 없어져 바닥에 떨어진 거 있죠 노을 빨리 없어져 거북이 필수인데 아 두마리 나온다 큰일났다 얘들아 일로 모여 일로 아 또 문어네 일단 문어부터 보내자 문어부터 파랗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놈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어 깨워나는 거 노리면 되겠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잊지마 이놈들아 간단하게 정리해버렸고요 뭐야 어이가 없네 야야야야야 안된다 천원짜리는 안된다 아 아 두놈 보내고 가네 두놈 보내고 죽네 이거 곱게 안가는거 보소 경기찼냐 오케이 취각 살려요 살려 살려 살리세 엔젤님 다 살리시라구요 많이 살렸다 많이 살렸다 어 이득봤어 4천원 한번에 엔젤이가 좀 느려 근데 다이아 스노버 가야돼 난 거북이나 해파리 하나 있어야겠다 달팽이나 메르시랑 위치 겹칠때 둘다 뱀자랑 겹칠때 가야되는 것인데요 쪼끄만한 붕어들이 배고프다 그러거든요 더 빨리 먹어주세요 피란냐님들 쟤네들 배고프기전에 잡아먹어주세요 아시겠죠 배고픈 애들이 많네 쪼끄만 애들은 밥을 못먹어요 못먹게 해야돼 알겠어? 5천원으로 업그레이드할게 한 놈 나왔어 일로면 안되는데 좋아요 이거 다이아는 스노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원 향해 가야돼 주워 주워 열심히 주워야돼 금방 없어져가지고 이제 만원짜리 나오면 박스에 스노우볼 가는거야 이제 만원짜리 나오면 박스에 스노우볼 가는거야 야 거북이 필수다 거북이 거북이 필수야 들어오는 수익량이 달라 느리게 클릭해가지고 밥도 줘야되는데 어? 전기? 야 메르시랑 뱀장어랑 겹칠때 어딨어 엔젤이 엔젤이 가운데오면 뱀장어랑 겹칠때 갑니다 엔젤이 가운데로 왔고요 예 야 근데 우리 피라냐가 먹을게 없거든? 그러니까 큰 놈 나와서 피라냐 잡아줘야 돼 피라냐 배고픈 애들이 많아요 아직도 살리고 있어? 아 앵젤이가 배고파서 죽은 놈들도 살린다 야 아 이 미친 이 놈이 다 죽였어 아 엑스바비라 신경꼬고 있었는데 저 놈이 다 죽였어 안돼 안된다 고호호 안돼 아 저거 너무 신경 안썼다 아 이런 젠장 괜찮아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 머니가 있기 때문에 머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금방 시작해 응 빨리 새끼 나와라 지금 배고프다 저거 에이 나와서 잡아먹어라 안돼 안돼 새끼가 없어 새끼가 나와 어? 죽으면 엔젤이가 다시 살려서 상관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관없네 없으면 죽고 다시 태어나라 어허허허허허허허 상관없네 먹을 거 없어서 죽어도 죽으면 다시 살리면 돼 맞어 엄마 미리 뽑아놓자 얘네 밤 죽어도 되잖아 엄마로 밑에 쫙 갈아놔 으아악 이렇게 깔아놓고 엄마로 죽으면 다시 살리면 되고 나머지 버리던가 자 이걸로 야 나오는 애들 다 처먹고 어 죽으면 엔젤이가 살리고 나머지 버리던가 아 머그샘 머그세요 아 왜 벌써 나와 아 나 바쁜데 나 지금 이놈 꺼져라 이놈 꺼져라 이놈이 다 죽인다 아아 저놈 다 죽겠네 어차피 개체술 조절했어야 됐어 아 두 마리씩나라 짱나게 야 천원짜리 건들지마 물어 대가리 끝났고 공기 내 중독한 초등학생들을 필수할 테니까 토마우스 가능 전기다 전기랑 메르시 어딨냐 식사리나서 포더 2천개씩 열어서 다운먹고 그랬다는 써리 와 아 그래 카톡마우스로 초등학생들을 필수할 테 전기배정아 저 가운데로 와봐 어? 가운데 오라고 으아악 지금 자 지금부터 엄마들은 신경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라니아랑 요거 큰거 있죠 요거 위주로 갈게요 아 돈 너무 빨리 없어져 돈이 너무 빨리 없어져 총 업그레이드 해야 돼 총 업그레이드 슬슬 하면서 총 업그레이드 가야 돼 꼭 잊지 마시고요 도시나와 모가이 뜯어버려갖고 큰건만 안되검는데 죽은건 엔젤이가 살려 됐다 이제부터 스노우볼 간다 먹을 것도 안줘도 되잖아 솔직히 집기만 해 집기만 집기만 하고 어 돈 모이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오케이? 집기만 해 먹을 거 안줘도 돼 어차피 어? 죽을 놈들이야 응? 잡아먹기 전까지 죽으면 다시 살리면 돼 집기만 해 집기만 어? 집기만 해 집기만 뭐 배고파서 죽으면 다시 살리면 돼 괜찮은데 이거? 앤젤이 뱀장어 조각? 생각보다 죽었어 살려 살려요 앤젤이 살려요 배고파서 죽은 놈들은 살려 잡아먹히지 않는 이상 2승에서 영원히 떠돌게 될 것이다 잡아먹힐 때까지 경기뱀장어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컨 OF 가운데로 와 주세요 배고파서 거기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엔 살려 살려 보스 나오기 전에 살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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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igner 총총총총 벌써 죽었어? 간단했고요 됐다 스노볼 가자 지금 피라니아 개수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피라니아 개수 좀 늘려야될 듯 먹기만 해 먹기만 좋아요 오케이 피라니아랑 이제 큰것만 놀리면 돼 꺼본거랑 큰거랑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밥도 줄 필요 없어 죽기만 해 더 스노볼 엄마 좀 죽여야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죽이지? 엄마는 밥을 안주면돼 아 근데 엔젤이가 살리잖아 엄마 너무 많이 뽑았다잉 아 엄마때문에 귀찮게 클릭할게 많아져 3만원 더 있어야되 아아 죽는다 엄마 죽었다 엔젤이 못살렸고 잘했고 동순호군 아직 모잘라 상자만 나와야돼 상자만 상자만 더 많이 두말이다 이번엔 좀 위험할수도 있어 큰거니깐 물칸에 뽑고 어이구 살려 엔젤아 시체가 보이면 살려 다이아몬드 이제부터 상자만 먹는다 이제부터 난 상자만 먹는다 이제부터 난 상자만 먹는다 이제부터 난 상자만 먹는다 끝났다 게임셋이다 아아 전기 필요없어 전기할 필요도 없어 다이아몬드 같은거 누가 먹어 한번 하자 그래도 아아 죽어야돼 살리지마 이제부터 난 상자만 먹을거니깐 한번 업그라하구요 두번 남았어 20만원 뭔데 피라니아 피라니아 너무 빨리 망키는거같은데 피라니아 추봐요 피라니아 1인분 추바에 오케이 다 잡아먹어젠 끝났다 자가증식 쩌네 마지막 남았구요 도둑하네 두마리 나와요 오케이 이친 문어 파랗게 만들어 넌 꺼지고 와아 총센거봐 일루와 테르노사 눈 땡이 많지꺼야 나오는순간 넌 끝이야 그걸 또 두마리 가네 마지막 라스트 열나많이나 봤어 피라니아는 하약아 열나많이야 너의 헉 상자가 무슨 거의 뭐 본순으로 이걸 먹을게 없어 보이는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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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히 두히 세히 아 세히 죽어버려 죽어버리라고 악셋 좋았구요 뭐야 이놈 뭐야 보스야 아니면 나한테 풀린거야 에이블 에얼리언 잠깐만 나 욕함이랑 다쳤다 쿠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뭐야 진짜 막보스인가봐 다 있어 나 있는 놈들 내 친구들 다 나왔어 안 써보는 애도 있는데 먹을 것도 안 먹고 보스 공격 공격 얘들아 도와줘 에얼리언까지 나오고 있어 도와주는 놈들이 없냐 업그레이드도 다 돼 있는 듯 도와줘 도와달라고 실패 가위로ouncer 끝! 클릭rio 안드레벨 어..? 월챙이 아니냐? 프레스토 더 테드uku 유어 오더패트 이게 뭐야? 오쩜 쉘? 올챙이 뭐야? 웬 올챙이가 모든 기능이 있다는건가? 어빌리티 투 어... 메타... 메타몰 메타몰프 메타몰프? 메타몰프면 뭐 변신하는건가? 인투 애니 오브 유어 오더패트 당신이 명령하는대로 변신한다는거 같은데 이놈 내가 원하는대로 변신한다는거? 그쵸? 내가 원하는 펫으로 거북이나 이런걸로 원할때마다 변신하게 시킬수 있다는거? 아더라고?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엔딩이네요 이걸 깨네 맞다고? 맞긴 뭐가 맞아 음... 아베스였구요 네... 뭐라고 또... 땡큐 아쿠아리움 슬립 이지 투나잇 오늘밤은 쉽게 잘 수 있을것이다 수족관을 깼으니까 어? 허 슬립 슬립 이스 엔델피씨가 다 살린다 아까 주문했는데 살리는거야? 땡큐 퍼플랭 재밌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도 90년대생 학교에서 그렇게 유행했다고? 우린 고인돌이였는데 이거 완전 고생게임 아니냐? 타이탄으로도 35프렘밖에 안나오는데? 이거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었나봐 90년대생은 denorge 발로그였어? 이름? 90년대생 처음 본다고? 90년대생 초가 아니야? 일부지역만 유행했어? 아 그래? 마지막이 사이락스 대학 다닐때 컴퓨터실에서 강의 안듣고 이거 했다고요? 대학생도 했다고? 아 그래? 유형안한데도 있어? 90년생 피카츄 배그 95 부산 추억 90년생입니다 이것만 했습니다 91년생 수원 유행함 수원 부산 유행했대 유행안한데 어디야 이거랑 공튀기기? 뭐나 모르지 서울 사람인데 처음 야 서울에서 유행 안했나봐 사촌오빠가 PMP로 해요 PMP는 뭐야 충남 유행, 대구는 유행안함 서울, 대구 유행안함 대전 유행함 분당 유행 전북 익상 유행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송파구에서 유행함 서울인데 성파는 유행함 다른데 뭐 잠실 이런데 안 돼? 서울인데 이게임 처음 봄 부산 처음 봄 93년생 러시아에서 유행 무슨 러시아에서 유행을 해? 화성 유행, 인천 유행 평택 유행, LA에서 유행 울산 유행, 양천구 유행 서초구 처음 봄 대치동 유행 강남 유행 대구 했는데? 전주 처음 봄 뉴욕 유행 안하나? 아, 재밌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어? 백투더 메인메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챌린지 모드라 이런거 야, 올챙이 뭐야? 올챙이 한번 써보자 이거 한번만 써볼게요 궁금하니까 내가 원하는대로 명령이 가능하다 했어 전남 광주 87일렉트로닉 피플과 호빈을 다녁하는 곳 또 복근 변해라!! 쿨탐도 있네 아, 이너로 펌핑하고 야, 완전 개졌네, 올챙이 이거 초반에 필요한 놈들로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은 이런걸로 바꾸고 와, 올챙이 사기인데 이거? 내가 원하는 애 두 명 딱 거북이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 할까? 어, 해가지고 이미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어, 그래요? 달팽이 불가능? 정치역 있는지 기억하시오 어 달팽이둘과 응 해파리 둘도 가능하라고? 이 뭐야 이거 내"?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복수로 남겨두구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깨버렸다 오늘 오늘 밀린 게임들 다 깨버림 재밌었고요 다음 게임 갈게요 거북이 2 하면 얼마나 느려지냐고 그러니까 엄청 느려지겠다 이거 5천원인가 그래요 스팀에서 한번 사서서 해보시기